이 분이 여자분이 본인 총각이에요 네 총각 맞습니다 이분은 사연이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한번 결혼을 했다 왔든. 아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뭐 그렇다고 이번 연도에 만난 것 같지는 뭐 짧은 인연은 아닌데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쯤 됐죠 3년이요. 아 결혼 하려구요 네 이 분이라 4 어서 만났어요 아 근데 인터넷으로 채팅을 좀 만나가지고 뭐 3년 동안 그렇게 사귀고 있습니다 인터넷 를 아님 5 뭐 뭐인 같은 거에요 아니면 아 채팅 있어요 그 연애 채팅요 그걸로 해가지고 좀 안 했거든요 이분이랑? 네 3년을? 네 왜냐면 이분의 여자의 사주가 기생의 사주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알아요 이분에 대해서 3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시간 6개까지는 아는 것 같은데 얼굴 봤어요? 아 그게 얼굴은 아직 못 봤습니다 왜 얼굴을 봤냐라고 물어보냐면 보통 저한테 점사 들어올 때는 이분입니다 하고 사진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 그럼 한 번도 안 만난 거야? 아 그게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 보는 게 여자 그 친구분이 좀 어려워 해가지고 애인이라면서요? 아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아 이게 얼굴 한 번 보자고 3년 동안 보면서 한 번 안 보여줘가지고 누가? 여자 이게 애인이에요? 아 전 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점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나랑 인연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둘 다 둘 다 당신의 여자 아니에요? 아 근데 자꾸 날 피하는 거 같고 계속 나한테 마음을 주는 거 같은데 피하는 거 같고 이런 거리감이 지금 뭔가 싶어가지고 본인도 까리하죠 조금 돈 줬어요? 아 네 조금 줬습니다 생활비 줘요? 아 그게 네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불쌍하고 가여워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투자 목적으로도 큰 돈 같겠네 아 전 찍어봤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 그죠? 내가 물어볼게요 네 사랑이라 믿으세요? 저는 사랑이죠 어디서 아니 3년 동안 지금 만나오면 사랑 아닌가요? 어디서 만났냐고요 만남이라는 거는 얼굴을 보고 이 여자 얼굴 알아요? 아 아 사진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네 아니 그러고 네 사랑한다고 저도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랑한다고 만나면 3년 동안 만나면 나 돈 줄 거예요? 얼굴 안 보고? 아 그게 자 잘 들어요 내 말 네 자 본인도 까리에서 들어왔죠? 뭔지 모르게 네 네 근데 자주 만난다고 하면 자꾸 이 여자가 피한다며 네 그죠? 네 그럼 이게 사랑 그니까 자 본인 입장 말고 사랑 좀 떠나서 사랑이라고 봐 나는 답은 나왔어요 네 다 그랬어요 응? 네 근데 내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대주가 어린 시절에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 믿어 사랑 사랑 사랑인 거 같아요 사랑 사랑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다시 그런 약속은 없고요 그냥 응 계속 이렇게 피하기만 해가지고 아니까 정신을 좀 차려고 점을 봐요 네 사랑인 거 같은데 사랑한다니까 본인도 네 나 같은 남자를 누가 사랑할까 싶어서 만나서 순수하게 만났죠 네 아니까 채팅을 했지 네 그래서 만나기로 한 만난 날부터 여태까지 삼 년 동안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이 소리 아니야 네 본 적 없죠 네 그죠 네네 근데 본인도 뭔지 모르게 일 년은 당해줄 수 있고 이 년도 그럴 수도 있고 이해했는데 이제 그 좀 까리 하니까 점점을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자꾸 사랑이라 우기지 말고 사랑이 아니라잖아요 당했어요 꽃봄한테 꽉 물렸어요 제가 볼 땐 이 분은요 본인이 아니라도 다른 남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응 사랑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으면 일어나서 가고요 아니면 이 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정신을 좀 차리고 아니라 그러면 본인도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면 내 말을 듣고 있든가 듣고 있을 거죠 네 사랑 아니에요 자 본인도 느낌 쌈 촉상 아무리 바보 같아도 병신이라도 답답한 성격이라도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말로써 글로써 엄청 아껴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플라톤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왔던 것 같아요 네 하나 얘기해 주자 보통 사람이 누구한테 은혜를 입고 돈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러면 한 번은 만나 주거든 네 근데 채팅방에서 만났으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사진 속에서 이 여자가 그 여잔지를 어떻게 아냐고 바보예요 바보예요 아 그게 아냐 부모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한테 3년 동안 돈이 갔으면 본인 부모한테 뭐 했어요 자 정신 차려요 응? 당했어요 그리고 프로필에 사진을 자기가 올린 사진이 자기가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자기가 얼굴이 아니니까 만날 수가 없나 보지 그죠 아 그러면 뭐 그런 내용이야 본인도 그런 생각도 해봤을 텐데 아니라고 믿고 싶으니까 지금 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욕을 먹고 나갈래요 그냥 본인이 여기서 이렇구나 하고 이제 더 이상 멈출래요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죠 네 사랑 아니고요 이 사람이랑 인형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남자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사연이 있어야 되고요 갔다 결혼했다 왔던 이게 나이 차이가 지금 아니 여자가 본인이랑 지금 8살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요 본인이 순진한 총각이 당했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위로 받고 왔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밥 먹었냐 뭐 했냐 모르고 챙겨줬으니까 아주 따뜻한 말만 해줬으니까 네 그렇죠 응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 아니니깐 이번 달부터요 돈 주지 말고요 앞으로도 이 사람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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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계에서 본인을 한 번 더 만나자고 해봐 해봐서 그 자리 안 나오면 네 정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통장 거래가 안 되니 이러니 저러니 해서 진짜 와서 돈을 받아갈 수 있으면 얼굴 보고 줄게라고 하고 그러고 그리고 얼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그거 아니면 정신 차려 예 언제까지 당하고 살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진 게 없고 용기가 없고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가질 수 없는 너무 자책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100% 본인 같은 경우가 부모의 덕이 없을 거예요 어 그래서 주눅들고 살고 이러다 보니 엄마 같은 사람이 나를 챙겨주고 앉아 있으니 그리고 어떤 여자가 나를 너무 귀하게 나를 너무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대응해주는 말만 왔다 갔다 그랬는데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봐봐 삼 년 동안 이게 어디서 봐서 연인이고 연애야 심장도 떨리지 않아 보고 싶어서 아파 뒤져도 와야 되는 게 연애고 심장이 떨리고 설레여야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이 나야지만 그게 연애지 이 여자는 본인 안 보고 싶어요 네가 한 달에 꼬박꼬박 돈이나 줬으면 좋겠고요 난 내가 어려울 때 얘기할 때 네가 얼마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예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본인 잘못하면요 내가 벌어서 힘들게 벌어서 돈을 탕진할 수야 빚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귀인도 없어 그리고 내 여자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요 네 조금 더 잘 정신 차리고 벌어놓고 미래가 죽어장창한데 용기 내서 선도 보고 용기 내서 소개팅도 받아보고 살아 이게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못 믿어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믿을 거야 이 여자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죠 통장으로 돈 붙이지 말고 가져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얼굴 봐 그것도 못 받으면 내 비방안 알려줄게 볼 수 있는 와서 돈 가져가라 그래 마침내가 천만 원이 생겼는데 이 돈을 너에게 주고 싶다 아 진짜 그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 여자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온갖 핑계 대서 그 돈을 가지려고 이래저래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무당이 많이 맡겨들라 그때는 아 내가 당했구나 고소할 거예요 여자 지금 그런 생각도 안 들죠 그죠 예 알고는 이거 설마 하고 들었는데 뭔가 까리에서 이게 진짜 아닌지 맞는지 어 본인이 본인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내 말을 안 믿고 싶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연애는 연애도 아닌 것이 이렇게 가고 싶으시다면 그게 본인의 꿈이고 희망이라면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네 당장이요 끊어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말을 믿어야 된다니까 무슨 그게 당장은 좀 당장 해야 된다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돈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고 아니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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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잊을 거예요 전화번호 바꾸세요 네 본인은 사람한테 남한테 해하는 꼴을 못해 음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당했다고 해서 고소나 고발 못할 것 같아 응 네 그러니 그 방법 써보고 진짜 그 자리에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날 거야 네 그럼 본인 살기 위해서라도 네 본인이 진짜 그 사람 전화번호도 뭐든 다 끊어놓고 다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지 말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사랑이라고 가슴으로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런 분이 사기수에 맞아서 올해의 수전이 관제의 구설에 손재 식물이 다 들어 있어서 그게 아홉 수가 넘어가면서부터의 그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했어도 실패를 봤을 거고요 네 그렇죠 어? 뭐를 했어도 남한테 뺏기는 그 운인데 때 아닌 미친년이 하나 들어와서 아주 꽃뱀한테 물려도 꽉 물렸구나 주변한테 물어봐 친구한테 네가 미친 새끼란 소리가 나오지 내가 개욕을 해야지만 정신을 차릴지는 모르겠지만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본인들 죽으려고 조물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한 번은 들어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랑을 하는데 몸이 닳든 마음이 닳든 애가 달아야 되거든 보고 싶어서 미쳐 죽어야 되거든 하다못해 돈이라도 주는 사람한테 내가 얼굴이라도 보여 놓고 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아무리 싫어도 근데 이 여자는 본인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 왜? 내가 볼 적인 이 여자가 그 가 뭐 나오는 그 사진의 여자가 아니야 자기가 그 모습이야 그 얼굴이 아닌가 보지 음 정신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explican